제압을 준비하자 나만 믿고 다디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침착하게 니놈의 덧없는 분노를 담아 니놈의 덧없는 분노를 담아 이 선물을 퍼부어주도록 하지 이 점프는 승리할거야 침착하게 이제 적은 승리할 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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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스며들듯한 후에 우산이 새지나알만 못했소 오오! 머리 좋다 단테! 방금 완전 좋았어 이 스며들듯한 후에 우산이 새지나알만 못했소 총원! 조명이 전멸하는 저곳으로! 파도가 모든것을 쳐붓을거다! 와아! 엄청난 공격이였어! 기념할만한걸? 이 점프는 승리할거에요 꽤 끈적거리거든... 절대 피할 수 없을걸? 그거 그렇게 하는거 맞아? 거의 솜방망인데? 나이스! 하나 채꼈다! 아... 힘조절... 부위 하나가 파괴되었어 이대로 똑같지만 한다면 모든 부위를 파괴시킬 수 있겠지?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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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! 으윽! 빛의 흠! 왈다! 오! 이를 좀 juríd구! 흠! 침럭! 흠! 히힛 나이스! 하나 지켰다! 하지만 아직 부족해 다음 공격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탈출 개체 확인 저거 너덜거리는 것 좀 봐 완전 제대로 먹혀 들었다 그치! 하하 짠 하하 흐릴리 하하 음 으 으 으 그.. 큰 거 온다! 산태! 얼른 애들한테도 알려줘! 가자! 이.. 스며들 듯한 피에.. 우산이 새진 않나 모르겠소. 이 스며들 듯한 피에.. 우산이 새진 않나 모르겠소. 이 스며들 듯한 피에.. 우산이 새진 않나 모르겠소. 이 스며들 듯한 피에.. 우산이 새진 않나.. 이 스며들까지.. 우산을 위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. 이게 다 좀 더 빨리 나아가고 싶다. 이 스며들에게 흔들듯이 짐승하자. 이 스며들한테 흔들듯이 주인다. 이 스며들에게 흔들듯이, 이 스며들에게 흔들듯이 없지. 이 스며들에게 흔들듯이, 스며들에게 흔들듯이, 사계된 상태야. 더 고통스럽게 만든 다음에 도태를 시켜버리는 건 어때? 침착하게 걸려라! 배치웠네요